소아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들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서 감염률이 높고 밤에 고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응급시 발빠른 대처가 중요한데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박현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0세부터 9세의 영유아 누적 확진자 수는 3월 30일 기준 161만 4,780명으로 두 달 사이 25배나 급증했습니다. 만 5세부터 11세 누적 확진자 수도 148만 821명, 사망자는 5명으로 계속되는 감염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게 들립니다. 일단 고열이 갑자기 열이 오르면서 30, 40도 되는 고열이 갑자기 발병하고 그리고 그 열이 약을 먹어도 잘 조절이 안 돼요. 그러면서 조절이 안 되면서 아이들이 열 경련으로 이어지는 그런 조금 중증 상황이 오는 경우가 좀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고열로 아이들이 제일 고생을 하고 성과 비슷하게 인후통이 아주 심하게 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열인데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침도 질질 흘리고 먹지를 못하니까 또 바로 탈수증으로 이어져서 거점 전담병원에 입원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이고요. 조금 종종도 빈도는 드물지만 후두염으로 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기침을 컹컹거리고 한다거나 후욱 하면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흉부 한몰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사실 응급을 다투는 경우가 있어서 119를 타고 오거나 또 산소 투약을 하는 경우도 종종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한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이 이런 증상을 보이면 빨리 병원으로 대면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거점 전담병원으로 빨리 오시는 게 제일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영유아나 소아 환자들은 밤이 되면 고열이 빈번히 나타납니다. 주 중상이 나타나는 3일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쉽게 나을 수 있는 증상도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재빨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아이랑 같이 치료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특별한 치료는 없지만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해주고 그런 대증 치료를 하면서 아이들이 그런 골든타임을 3일이 제일 큰 이벤트인데 그때만 저희들이 케어를 해줘도 아이들은 큰 후유증 없이 잘 지나가고요. 소아의 경우 가족 단위까지 확진되는 사례로 이어지는 만큼 만약 대면 진료에 어려움이 있다면 단위단 병원에 연락해 비대면 진료라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에서 구비하고 있는 해열제 등의 가벼운 상비약도 간이나 심장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어 진료를 받고 개인에 맞는 처방약을 복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단위단골병원을 이용하는 게 아무래도 약물의 리스크라든가 투약하는 것, 또 아이를 많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처방을 그래도 환자를 보지 않고 처방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거점 전담병원이나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다니시던 어떤 병원을 이용하셔서 내과는 내과대로, 소아과는 소아과대로 진료를 받는 게 가장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만 5세부터 11세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진행되는 만큼 부작용 등의 우려로 예약률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건 부모님의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나 소아과 의사는 고위험군은 꼭 접종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폐 질환이 있거나 기관지 천식 증상이 있거나 또 선천성 심장 기형이라든가 그런 경우 또는 심장에 문제들이 있는 친구들이 소아해서는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꼭 접종을 권장하고 소아 환자는 계속 좀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성인은 좀 주춤하다 치면 지금 소아 환자가 가족 단위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을 안 하는 건 특히 건강한 아이들 알았거나 그런 경우는 보호자분들이 잘 고려해서 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 기존 어떤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꼭 접종을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훨씬 중증으로 갈 수 있는 위험도를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증상에 대해 표현이 서툴기 때문에 보호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혈을 비롯해 평소보다 먹는 양이 줄거나 8시간 이상 소변을 보지 못하고 처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CNB 뉴스 박현수입니다.